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잇따라 이른바 펫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영양제와 치료제는 물론 건강검진까지 그 영역이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펫사업을 낙점한 국내 제약업계. 사업 초기 펫푸드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영양제와 치료제 등 그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영양제입니다. 광동제약과 동국제약, 일동제약 등은 오랜 기간 인기를 끈 제품을 반려동물용 제품으로 선보이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넘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 개발도 활발합니다. 이미 유한양행이 국내 첫 반려견 치매 치료제를 선보인 데 이어 대웅제약도 자회사를 통해 반려동물 치료 보조제와 당뇨병 치료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진단검사를 통해 생애 주기별 진단 솔루션 제공을 앞세워 시장 선점에 나선 기업도 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의 자회사인 그린벳이 주인공인데 국내 최초 전문 수의사로 검진센터를 구성해 진단검사를 비롯해 특수사료, 영양제, 의약품 개발은 물론 유통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단검사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도 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시장도 되게 크지만 중국은까지 포함해서 틈새 시장에 공략을 하고 또 태국, 동남아 이런 쪽에서도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랩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럼 해외 진출을 할 거고요.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관련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15%에 달하는 상황.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폐시장에서 반려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